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아직 운명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내부에서도 타다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타다 금지법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됐다고요? 네,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야말로 타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핵심은 34조 2항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법제화가 되면 타다는 불법이 되고 사업을 접어야만 합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가 어제 법안 폐기 호소에 나섰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이번 법사위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들과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협찬 성장의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국토부가 수정안을 만들었다고요? 네, 국토부가 손을 본 부분은 플랫폼 운송 사업 부분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한 것입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에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 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기여금을 내고 있는 카카오나 마카롱티시 같은 사업자들은 허용을 하고 대신 타다를 콕 집어서 금지하겠다 이런 식의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스타트업 업계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타다 진영과 반대 진영이 이렇게 갈린 상태입니다. 타다 운영에 반발하는 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온 스타트업 기업들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등 7개의 업체는 타다 금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타다 금지법 통과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 업체는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면허가 없이도 타다가 운영되면 오히려 자신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키를 주고 있는 국회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토부는 수정안을 들고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해서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유통업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베이코리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베이코리아는 국내에서 온라인몰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베이 미국 본사가 최근 이베이코리아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에 대해 제외계에서는 이베이가 지난해부터 행동주의 해치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각가는 5조로 상당히 높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거래 규모로 매각가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이베이코리아의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 금요는 전체 12% 정도, 금액으로는 최대 16조 원 정도로 이것이 반영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인수 후보들, 어디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될지 전망이나 윤곽 같은 게 좀 나왔습니까? 네, 국내 유통대기업과 사모펀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MBK 등 사모펀드도 인수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수가 성사될 경우 단숨에 1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본사가 실제 매각을 추진한다면 온라인 유통시장의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이sung